그렇죠. 제가 오늘 이 댓글 안 나오면 제 손에 장을 지질려고 그랬습니다. 5월 부처님 오신 날 대체공휴일 27, 28, 29 다시 나요. 저는 매주 목요일 오프인 페이입니다. 친구들 물어보니 병원마다 틀리더라고요. 자, 이거는 조금 나눠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민호 노무사님한테 제가 물어볼 겁니다. 딱 긴장하고 계셔야 됩니다. 부처님 오신 날 대체공휴일 27, 28, 29 이렇게 다 쉬어야 된다고 하는데 일단 이거 먼저 하고 매주 목요일 오프인 페이입인 경우하고 두 가지 사례를 나눠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어떻게 답변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다 쉬나요라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반드시 쉬어야 되느냐. 27일 빨간 날이고 28일 빨간 날인데 27일 때문에 29일 날 월요일 날도 대체 휴무가 됐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냥 나라에서 놀라고 했으니까 5인 이상인 경우에는 놀던지 1.5배 수당을 주던지 혹은 1.5일에 그날 근무를 하면 1.5일에 휴가를 주던지 저는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이거 말고는 빠져나갈 방법이 없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일단 법정 휴일이기 때문에 우리 5인 이상 사업장 같은 경우 석가탄신인이나 대체공휴일 모두 법정 유급 휴일이기 때문에 그날 일을 하게 되면 휴일 수당이 지급이 돼야 되는 건 맞지만 휴일을 대체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평일과 어떻게 대체하신 건지 29일 날 출근을 하면 휴일 일정에 따라 달라지실 수는 있을 텐데요. 저기 바로 밑에 질문하고 또 연결되는 부분이긴 한데 휴일이 대체가 되는 게 있고 대체가 되지 않는 게 있는데 지금 석가탄신인과 같은 광고공수 공휴일상의 휴일이나 대체공휴일 같은 경우는 대체가 가능하기 때문에 대체하지 않고 그날 일을 하게 되면 휴일 수당이 지급이 되는 거고요. 대체가 되게 되면 휴일 수당을 지급하지 않으실 수도 있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29일이 대체 휴일인데 이날을 근무를 대표원장님이 야 우리는 29일 날 다 나온다. 이렇게 하면 급여를 1.5배를 주든지 아니면 1.5일에 휴일을 주면 되는 겁니까? 그거는 또 다른 문제.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휴일을 바꾸는 게 대체가 가능하다는 말씀이에요. 다른 날과. 그러면 29일 날 근무를 하면 하면 바꾸지 않고 휴일을 그대로 둔 상태에서 하시게 되면 휴일 수당을 지급하시거나 휴가라고 말씀하신 건 또 보상휴가 보상휴가로 가야 되는 건데요. 그것도 50% 가산된 형태. 하루가 아니라 1.5일에 그렇죠. 휴가로 주시는 건 가능은 하신 거죠. 그러니까 반드시 그날 쉬어야 되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요. 눈을 다 닫아야 되는 건 아니다. 같은 말 아닌가요? 네.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질문이 워낙 많으신 질문이기 때문에 제가 잘 짚고 넘어가야 돼요. 꼭 잘 정리해서 반복되는 질문이 없으면 도움이 되시면 좋겠어서 말씀을 드리면 여기 이제 목요일날 오프인 페이 닥터이시겠죠. 그래서 이제 이 원장님이 목요일날 쉬는데 마침 휴일이 지금 금,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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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월이죠. 토, 일월이 있죠. 토, 일월이면 지금 대체휴일도 휴일이기 때문에 토, 일월 다 쉬시는 게 맞고 그렇죠. 그런데 병원마다 틀리다고 하는 것은 일단은 지금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근로자 대표랑 휴일을 대체하겠다라는 합의서를 작성하면 월요일날 근무하고 대체 공휴일날 다른 날 쉬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럼 1대1 교환 1대1 교환도 가능합니까? 이게 대체휴일을 얘기하는 거고요. 아, 예. 근로자 대표랑 합의서를 쓰면 네. 그런데 또 근로자 대표랑 보상휴가제라고 하는 걸 합의를 하면 네. 이때에는 1.5배 수당 대신에 1.5배만큼의 시간을 보상휴가를 쓸 수 있는 거죠.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1.5배 돈을 주든지 1.5배 휴가를 쓰든지 1배로 교환을 하든지 그러면 1배로 교환하는 게 이득 아닌가 그렇죠. 그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요. 네. 가능합니다. 근로자 대표가 이제 동의해주면 동의를 해주면 네. 잘 꼬셔야겠네요. 아, 우리 실장님 사랑합니다. 한번 해주고 해야겠습니다. 자, 저는 여태 다 1.5배 줘야 되고 1.5일 휴일도 줘야 되고 그런 줄 알았는데 아, 이게 대체니까 1대1 맞교환이 가능하다. 아, 예. 알겠습니다. 우수명 보기와 의원님께서 질문도 주신데 정해진 출근 시간보다 일찍 출근하는 직원이 있는데 조기 출근에 대해서도 연정근로로 보아 추후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할까요? 아, 이거 질문 좋습니다. 이거 자기가 자발적으로 출근했느냐 지시가 있었느냐 이거 내용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최민호 농사님, 어떻게 답변을 드릴 수 있을까요? 일단은 원장님하고 해당 직원 간에 작성된 근로계약서 상의 취업시간, 근무에 시작하는 시간이 기재가 되어 있으실 텐데요. 기본적으로는 그 시간의 시작부터가 근로시간이라고 봐야 하고 그 시간보다 본인의 어떤 여러 가지 사정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심지어 좀 일찍 와야지 차가 편하게 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다거나 여러 가지 등등의 이유가 있을 텐데 나오라고 하지 않았는데 지시를 하지 않았는데 그리고 안 나왔을 때 어떤 제재를 받는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일찍 나온 것에 대해서는 근로시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원장님이 이걸 미리 좀 아셨다면 그거를 좀 사전에 뭐라고 할까요? 고지? 이유도 파악을 해놓고 이렇게 나와라. 그런 부분들은 확인하는 정도는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지시가 없었다 하더라도 최근에는 그런 민원들을 넣으시더라고요. 노동부에 퇴사하시고 본인은 일찍 왔다. 이때부터 일을 했다. 이런 주장들 하시는 케이스들이 있어서 사전에 한번 체크는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인지를 하실 수 있으시다면 그렇게 그냥 모르는 척하면 되죠? 그렇긴 한데 청소를 한다거나 와서 이럴 수 있지 않아요. 저는 모를 겁니다. 그건 모를 겁니다. 안 몰라보라. 이거 할 겁니다. 최근에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실제로 많이 있기 때문에 체크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발적으로 일찍 출근한 직원까지는 어쩔 수 없고요. 이게 만약에 누가 실장이라든지 근로계획서 실장님께서 야 너 9시까지 30분 전에 나와라 이렇게 구체적인 지시사항이 있거나 혹은 구두라 할지라도 혹은 근로계획서에 근로시간이 그렇게 명시가 돼 있으면 그거는 연장근로로 보셔야 되는 게 맞을 것 같고 저처럼 아 몰라 이거 딱 하면 괜찮은 걸로 하겠습니다. 야간진료를 만약 하게 되면 기존 주간진료에 비해 얼마나 가정치료를 두고 해야 하나요 랑 합쳐서 야간진료를 하게 되면 저녁 식사시간을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하나요 이렇게 물어보면 제가 후자는 저녁 식사시간은 8시간 기준이기 때문에 제공 안 해도 되는 걸로 알고 있고 전자는 우리가 야간진료가 중요한 건 8시간 근무가 중요한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이거는 또 우리 최지인 오무사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두 개 한꺼번에 답변해 주셔야 됩니다. 네. 이번에는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네. 저녁 식사시간 같은 경우는 8시간 이상 근무 시 1시간을 이미 점심시간을 줬다면 1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이상은 저녁 식사는 안 주셔도 되는 거고요. 네. 그렇지만 대부분 다 배고프니까 밥은 드시죠. 네. 그리고 우리 이제 그 시간의 근로 수당 같은 경우는 하루에 8시간을 넘어가도 시간의 근로 수당을 줘야 되고 근데 이제 만약에 파트타임으로 내가 오후에 4시간만 일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내가 정한 시간을 초과해도 마찬가지로 8시간이 안 된다 하더라도 시간의 근로 수당을 줘야 되는 거죠. 1.5배만큼이요. 아 그렇군요. 네. 그럼 제가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야간 진료를 하게 되면 저녁 식사 시간이라고 얘기하기는 그렇고 휴게 시간을 부여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야간 진료를 하는 게 중요한 게 야간 진료가 아니고 결국 야간 진료가 오버타임의 하나이기 때문에 8시간 이상을 근무했냐 안 했냐 이거를 기준으로 평가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요약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간 진료가 오버타임의 하나이기 때문에